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과 현직 외과의사분께서 의료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차례 나누어 가지고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바이탈뽕에 취해 가지고 외과를 지원해서 현재 수도권의 종합병원에서 간담체 외과의사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의료 관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의료 살리기 패키지지만 잘못된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깊숙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학충, 의과대학 정원 증가, 2천명 정원은 정원을 함으로써 의사인력을 학충해서 필수의료가에 배치가 되고 지방에 의사를 내려보낸다는 그런 정부 측의 주장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의사가 군인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민간의료에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2천명 정원만으로는 괴멸적인 파괴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 계신 분이 필수 의료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만명 정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괴멸적인 여러분들은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 의료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료 서비스는 특별한 그런 서비스고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면 자동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직 의사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이한 분야입니다. 대부분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의료 서비스는 공급이 뭐죠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 자체를 창출하는 겁니다. 특히 미용 분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톡스가 개발되기 이전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 리플딩 등의 미용 기술이 발전하고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일반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통주사 페인버스터 유착 방지 지혈제 발전된 의료기계 진단기술들이 모두 다 공급되면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비급여 진단기술로 검사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환자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검사를 안 하죠. 자기 포켓 때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으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수비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분야입니다. 의사를 무턱대고 증언하면 전체 의료비 상승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의사와 환자들의 도덕적 의의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분야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의료비가 폭증할 거다 이야기. 의사 1만 명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도 이런 눈욕에 보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직 의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이야기. 그래서 의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 질 하락입니다.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현재 의사들이 정년 없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년 의사가 5천 명 정도 나와서 그 장점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우수한 인력이 의사 지원을 끌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의사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떨어진 교대의 지원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수업은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상상계가 어릴 정도로 분량을 많이 요구합니다. 대학생활의 낭만 중에 하나인 수강신청은 예가 1학년 때 잠시 해보는 것이고 예가 2학년부터는 고등학생처럼 모든 강의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98학번인데 한 학계 32학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토론 수업이 많이 추가돼 실제 수업시간은 더 늘었을 겁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암기 등에 특화된 사람이 의대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대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도 어렵습니다. 매년 10% 정도는 유급을 합니다. 유급의 기준을 낮추게 되면 질 낮은 의사가 양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의입니다. 이것조차 증가된 2천명을 다 교육할 여건이 된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원된 규모를 다 교육할 수 있을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가져야 될 사명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교수나 선배로부터 배워 훈련된 사명감입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의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끈임없이 교육받고 환자 옆에서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사례들을 무수히 접하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을 고려해서 의사를 뽑아야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료비가 상승이 되고 의사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 그렇게 상승된 의료비 지출은 중간에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격을 합당하게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승讀 분들도 넷 Überras